여러분 난장에 찾아가는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신 그분입니다. 바로 소찬휘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엄청 본명으로 불리시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첫 곡부터 계속해서 김계영이 해주시는데 요즘에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라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 좋으세요? 좋죠. 사실 한 사람이 이름 두 개 알리는 거 진짜 드문 일이잖아요. 그럼요.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올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. 네 그러네요. 9월에 단독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되게 오랜만이시죠? 네.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고요. 9월부터 12월까지 전곡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 뵐 예정입니다.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계세요? 언제나 똑같아요. 음악이라는 게 제가 지금 19년 차인데 와우 언제나 무대에 설 때마다 그리고 또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항상 모든 거 다 까먹고 그냥 초심으로 와 오늘 올라가서 진짜 잘해야지 재밌게 해야지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무대에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오실 거죠? 대답이 한 파티 조금 늦네요. 약간 텀이 있네요. 대답 나오는데 텀이 있는데 여러분 오실 거죠? 네.